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Sony입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모든 곳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름은 러시아의 6번째입니다. yim不 comfort sign, I miss you. 맞으니... 눌러서 너 fakir. 그럼 러시아 alee dancing, 이라고 말해 주신거야. 쟤는 러시아 목소리 shall we? 루스 깨야 프라자, 루스 깨야 프라자. 这个字, 맞다. 루스 깨야... 루스 깨야 프라자. 루스카야 프라자. 그리고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러시아인들, 내가 잘못한다면, 내가 잘못한다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자! 여러분, 러시아인들은 야 스쿠차유 빻집이야. 야 스쿠차유. 스쿠차유 빻집이야. 야 스쿠차유 빻집이야. 야 스쿠차유 빻집이야. 아니면, 야 빻집이야 스쿠차유. 스쿠차유는 verb입니다. 아니면, 바지비아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스쿠차유, 야스쿠차유, 바지비아. 아니면, 바 방, 바 방. 방, 방, B 소리예요. 방은, 바 방, 바 방, 야스쿠차유, 바 방, 야스쿠차유, 바 방. 방! 야스쿠차유. 그래서, 수쿠차유는, 첫번째로, 첫번째로. 야, 아이, 끝은 유. 야스쿠차유, 야스쿠차유. 꼭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을 말할 수 있어요. 문예. 문예. 아, 이 문예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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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흐바다. 바다이. 니. 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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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집이야. 니 흐바다이. 문예집이야. 니 흐바다이. 문예집이야. 니 흐바다이. 호바다이. 어, 예. 이렇게 말하자면 문의 집이야 문의 파다유 OK. 야스쿠차유 파지 비야 만약, 너희의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아이오님의 가족들은 왜 이렇게 전화할게, 말씀해주세요 아이, 사랑해! 예, 아이, 사랑해! 야스쿠차유 파지 비야 야스쿠차유 파 방 송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인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야, 스쿠차유, 빠지비야.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스쿠차유.